따박따박 스윙나는 따박입니다 SK하이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마이너스 3.3%나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조금은 걱정도 되실 거예요 안 그래도 한 주가 끝나는 금요일이었는데 주말 동안 조금 기분 나쁘게 조금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게 생겼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3%나 하락을 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이제 하락을 한 이유들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주주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상승 추세에 대한 SK하이닉스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시면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떨어졌는데요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떨어졌었죠 자 그래서 코스피 한번 보시면 코스피가 이렇게 마이너스 1.19 하락하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자 7월 11일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7월 12일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건 여러분들 사실 일이 있었죠 자 첫째로는 바로 7월 11일이 이때가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었고 옵션 만기일이며 이제 외국인 내지 기관들이 한꺼번에 이제 포지션을 바꾸는 날이에요 특히 지금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던 만큼 지금 이 포지션이 바꿔지는 날에는 큰 변동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서 미국 주식 한번 보시면 역시 미국 주식도 변동성이 매우 컸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이제 기술주 빅테크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2.5% 떨어지고 애플도 떨어졌죠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주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떨어진 것도 많은데요 이제 조금만 돌려서 생각을 하시면 옵션 만기일이고 글로벌 전체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포지션에 재정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변동성이 있어졌다 특히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많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차익실현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익실현매물이 나왔다라고 해서 상승의 추세가 끝날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SK하이닉스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기업입니다 자 SK하이닉스 목표주가 상향시킨다 또 HBM으로 올해 최대 영업이 경신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 과연 얼마를 벌 수 있냐 HBM으로 아주 선전했던 SK하이닉스는요 올해 23조 9천억 원의 영업이 여러분들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이 아니고요 실제로 벌어들인 돈 영업이익이 23조 9천억 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을 달성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지금처럼 잘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당연히 강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23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이라면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으로 간편하게 개선을 했을 때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은 얼마가 돼야 되냐 일반적으로 이제 10배라고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10배면 당연히 230조가 시가총액이 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산수 잘하시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 보시면요 SK하이닉스는 어 230조가 아니라 이 170조밖에 되지 않네 230조보다 아직도 얼마 모자라요 60조가 모자란 상황이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60조만큼은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이제 10% 비율로 잡았는데 향후 성장성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요 10%가 아니라 보통 한 7%로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10배가 아니라 12배, 13배가 돼야 되니까 230조가 아니라 250조, 270조까지 이제 전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뭐 한 100조 가까이 시가총액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 23만 원의 가격대는 어떤 상황이다 아직도, 아직도 싸다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 따박이님 자 그러면 지금 230만, 23만 위치가 아니라 뭐 한 30만 원, 40만 원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SK하이닉스가 안정적으로 매출을 실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보통 비교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 반도체 부분이 사실상 매출 비율의 100%, 10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매출 비율의 반도체가 100%를 차지한다는 것은 지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욱더 이제 변동성 반도체로 인한 이슈로 인한 상승폭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삼성전자는요 이렇게 반도체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게 있어요 이제 뭐 가전 부분도 있고 스마트폰, 휴대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가총액도 이미 커요 뭐 한 500조가 넘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너무나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요 이 메모리 파트 부분 특히 이제 이번에 HBM으로 승부를 봐서 충분히 기술력 검증이 되었고 매출이 23조까지 달성이 되는 등 이제 향후 성장성을 이미 증명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 AI 반도체는 무한 성장이 계속되는 부분이다 2030년에는 17배나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연평균 38%씩 성장을 할 거다 여러분 정말 이 38%씩 성장을 하는 시장은 정말 어디에 잘 없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반도체 쪽에서 이만한 성장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 자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셨을 때 SK하이닉스 주주분들 지금 이렇게 단순히 간단하게 떨어지는 이런 부분 간단하게 박스건 그리고 있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필요 없다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주분들 당연히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시면 되실 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그때 대응은 반드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날 옵션 만기일도 그렇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호재 악재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때그때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결국 빠른 정보를 이제 습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따박이 가족방을 개설을 해서 우리 가족분들 다같이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같이 대응을 하면 어떤 것이 어떤 게 좋겠어요 혼자 대응하시는 것보다 같이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당연히 더 빠른 정보 더 많은 정보들을 빠르게 습득을 하고 그때그때 대응을 하게 되면서 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 매도 타점 대응에 대해서 함께 움직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아 이 선택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팔았는데 갑자기 또 가격이 오르네 걱정된다 이런 부분들을 막고 이제 단단하게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방에서 다같이 주식 대응하시면 반드시 더 큰 수익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가족방은 여러분들 제 개인 번호로 010-9516-4935번으로 저한테 가족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자 이 가족방은요 여러분들 따박이 구독자분들의 하나에서 선착순으로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약 200명 정도만 일단 모집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문자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바로바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부담없이 신청 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혼자 하는 투자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투자하지 마시고 같이 투자하시면서 더 수익 보시면 SK하이닉스 추주분들 당연히 훨씬 더 지금보다 수익이 더 커질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는요 여러분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봤을 때 오늘은 어떤 상황이에요? 개인들이 여전히 많이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말씀드렸다시피 전날 미국 주식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차익 실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달 기준으로는 오히려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게 개인과 외국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기관계도 지금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물의 지금 정리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 한 달간 이렇게 약간 박스권을 그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알고 계시다시피 결국에는 실적이 모든 것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실적이 여러분 23조 이 전망치대로만 나와도 어떻게 된다?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대비해서 훨씬 더 100조 시가총액 가까이 더 오를 수 있는 버퍼가 남아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하셔라?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상승은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이런 이슈들, 이런 이슈들에 대응을 하시면서 추가 매수를 할지 혹은 왜 떨어졌는지, 왜 올랐는지 이해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가족방에서 같이 투자를 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깜빡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